오늘 사실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실까요? 네! 다들 고등학군들이 많아서 참 오랜만에 파악해서 너무 기쁘고 네? 네, 비가 붙여서 진짜 안 옵니다. 다행이에요. 여기 내려오는데도 막 신다고 부끄러매고 이런 거 같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쉴 수가 있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시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저희는 패스트 레이디 이라고 하구요. 스타나 페이스북에 레이디 비라고 치시면 저희 영상이나 멤버들 스타나 다 나오니까 꼭 부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, 내일으로 조직한 게 없어요. 저희는 매주 토요일날 하기 전에 공지가 올라갔어요. 이게 시간이 항상 다른데 저희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꼭 해주시면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원래는 민빙인데 오늘 한 친구가 여름역으로 가가지고 원래 5명 사는데 저희가 일단 부족한 자리를 일단 급하게 채우려고 연습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한국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아츄라는 곡이고요. 한 몇 번의 뒷자리는 제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